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과 간부들, 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 진실을 은폐한 모든 사람들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남재중 국정원장이 위조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그 뒤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위조뿐 아니라 합동신문센터에서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자백을 만들어낸 과정, 그 뒤 사진 등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도 철저히 수사돼야 합니다. 검찰도 책임이 큽니다. 유가려 씨는 담당 검사에게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자 이러면 도와줄 수 없다면서 자백을 번복하지 말 것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박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그 뒤에도 검사들은 위조된 문서를 세 가지나 아무 검증 없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조문서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경로로 받은 것이라고 무려 7차례나 재판부를 속였습니다. 검사들이 왜 재판부를 속였을까요? 문서가 어떤 경로로 온 것인지 제대로 말하면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검사들이 문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숨겼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래로는 합동신문센터 수사관과 검사, 위로는 국정원장과 검찰 지휘부까지 속속들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국정원, 이런 검찰을 두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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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